지금 당장 힛 송이채 타고나 봅니다. 오 타플레이! 서로 미루는 상황이 됐군요. 찬스 볼 오케이더축은행 정성현, 광경우 성공! 오케! 방신봉이 시몬을 전격합니다. 네, 사실 시몬하고 광경우 선수는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타점이 떨어지고요. 또 시몬 선수가 너무 네트에 붙었기 때문에 각을 잡을 수가 없었고요. 자, 방신봉과 시몬의 1대1 상황이었는데요. 방신봉의 브로케! 오케!